저기 저기 뭐 저기 저기 뭐 아 랜덤인가 이거 눈맹 저당 안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헐 죽었네 아이씨 하아 컨티뉴 숨어야돼 저기까지 올라가야된다는거네 아직 여긴 아니구요 종이상자다 어디에 숨었나요? 요나카창? 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나와요 칫 꽃가루 알레르기 많이 왔으면 금방 찾을 수 있었을텐데 뭐 됐어 목에 딱 내장용 여고성 레이더를 사용하면 헐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어차피 레이더 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망가져있죠 헤헤 어째서 어째 제대로 탁동했는데 무소다로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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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이렇게 된다면 성 자체를 파괴해서 시신을 채서 돌아야겠다 뭐야 소또라이는 그전에 자기가 시신이 될 생각은 안하는구만 흐흐흐 이딴 성은 금방 세울 수 있으니까 가끔은 시체도 좋지 좋아 이 몸의 힘을 여기서 개방하리라 보수 내 안에 흥력의 힘이 흐읐흐느롱 정신 시간이다 밥 먹으러가야지 bed 먹으러가야지 빠니 해잠 햄을 먹으러갔나봅니다 모계코는 아직 여긴 아니라고 이쪽을 보고 있다고 스안맨 케리터는 정말 귀엽지도 않아임 내 취향이 아냐 나의 고양이는 저렇게 못생기지 않았어 내 안의 고양이는 안쪽으로 들여다보았다 요가 팍! 마이쪼 마이쪼 역시 생애 미지 딜리셔스 냠냠 노 생애 노 라이 마이쪼 생애 마이쪼 모개코야 밥먹자 뽀개몽에 연어 마이쪼 감자찜 마신 마이쪼 신이시여 스님의 신이시여 미네스트로렌은 신의 피 마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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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방해하는 녀석은 농사치 않아 특히 발소리 마이쪼 초밥 마이쪼 모기땅 행복해 뭔 개소리야 아니 한 번 더 합시다 편지가 떨어져 있다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이게 당신이 이것을 읽을테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이상은 위험해 어떻게 해서든 탈출해라 탈출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모개코 손에서 도망칠 수 없어 으흠 숨어도 숨어도 끝이 없어 계속 뛰쳐나온단 말이야 녀석들은 아마도 어이쿠 녀석들이 특산되고 짓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난 도망칠게 그래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자도 노리는구나 사랑한다 올라비아 올라비아 올리비아 가요 아이고 드러울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겠죠? 남자를 남자의 처음을 빼앗 요마 매직 매직 광기의 모개코 반드시 죽습니다만 광기에 물들어 계시 그러지 뭐 반드시 죽습니다만 요나카의 몸은 어둠으로 휩싸였다 내 안에 흥룡의 힘이 남친 내 안에 흥룡의 힘이 남친 나 뭐하러 온거지? 어째서 여기 있는거야? 나는 누구? 요나카 됐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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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나는 가요 모벨이요? 으아니 소용돌이 요나카는 하나가 되었다 게이빠 게이 모개코 캐슬의 어둠과 한복이 되어버려 배드엔딩 1 동화 오 징그러워요 컨티뉴 오 지나가지 오 나와나와나와나 오 오 와우 오메 큰일났네 이거 어찌 간다니아이 와우 어 대체 무슨 일인지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 솔직히 울고 싶긴 이 꼴이가 살짝 올라갔는데 울고 우와 응? 이쪽으로 와 이제는 환전까지 안되겠는데? 널 도와줄게 뚱치지마 이쪽으로 와 싫어 저쪽에서 들려온다 관엽식물 어 그래도 식물도 키우고 여긴 지나갈 수 없무게 알았어 지나갈 생각 없어 띠링 아니 요 어서와요 아가씨 응 무서워하지 않았듯해 난 널 덥치거나 하지 않으니까 난 개이거든 느긋하게 차 한잔할래? 안심해 모개코드는 여기 오지 않아 식사중일테니까 체험제 같은건 안탔어 정신은 대체 뻥치지마 너? 조금 이상한 모개코라고 일단 이름을 내놓도록 하지 그러게 저는 요나가 되시오 응 알아 거기 앉도록 해 응 넌 이성에서 탈출하고 싶은건가? 네 그게 당연하겠지 그렇다면 위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해 이유?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정문들은 못나가 다쳐버렸으니까 동신박에 내가 미안해요 조금은 알고 있겠지만 여긴 니가 살던 세계는 아니야 원래는 너와 같은 인간이 휘말려 들어올 순 없을텐데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고독한 세계 임시 세계지 뭐 모든건 허구히 지나지 않으니까 모개코라는건 결국 그런거야 그런게 뭔데 그래 니가 탄 전철같은거지 응? 어쩌서 알고 있냐는 얼굴을 하네 모개코 네트워크는 정보가 해주니 빨라 누가 이거 해석좀 해줄사람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거 같애 그래 전철엔 일반통행이야 전철을 타고 돌아갈 순 없어 헐 그건 어떻게 되든 간에 니가 돌아가고 싶은 세계로 가는 분이 최장층에 있을거야 방법이 있지만 인간이 너한테 무리할거워 그러니까 가 가보면 알거야 가 뭘 나를 의심할거야? 그래 모개코가 무서운거지 미안해 무서운 꼴을 당할거래 그러니까 넌 그들처럼은 되지마 뭐라고? 나 말고도 여기온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데요? 어... 어... 게... 게이가 되어버려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지 아... 아까 그... 올리비아 아빠 듣고 싶어? 아뇨 그래 아 맞아 이걸 줄게 큰 나이프를 손에 넣었다 그러게요 그 전철... 그 철로 따라 걸어가면 안되나? 이게 뭐에요? 허신영어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건데요? 보므라이스를 찔러버려 응? 흠흠 모개코를 한방에 보낼수도 있지 홀... 왜? 같은 모개콘데 어째서 수상한데? 들켰다 에헥 에헥 변덕일거야 아마도 그럴거야 이래놓고 뒤통수 칠거 같은데 네 자 가 시간이 아까워 모개코드 랜드에 잡히지 않도록 말이야 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닫혀있다고는 들었지만 이제 찔러야되나? 응? 찔러! 오야... 한방이 아니라 여러방 오오오 아... 4명을 한꺼번에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으아... 갈고 오세요 어... 최상철을 가라면서 다 닫혀있는거 아니겠지 아... 아까 그 식사하는 애들 찔러야되나? 어... 찌르기 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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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관엽식물 아... 지쳤어 모개코 4마리 해치고 지쳤대 다시 몇마리가 있는거야 이 측으로 갈려면 이쪽으로 가도 되나? 진짜 위로 올라가면 돌아갈 수 있을까? 아까 걔가 말한 대로 하려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아... 예를 들면 모개코가 배신배신 혹시 내가 속아서 들어갈 수 없다면 아냐 생일만 먹을 순 없어 난 알바물 먹어야 된다고 뭐... 뭐... 가자 그냥 가자 잡설은 집어치워 슬쩍 먹이겠 먹이겠 헉 헉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2층 빵이 좋아 밥이 좋아 생캠이지 땡 초밥 먹고 싶어요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오빠 음 그렇네 옛날에 왜 눈을 안 보여주지? 집에가면 숙제부터 해야겠다 오 성실하네요 집에가서 컴퓨터를 켜야지 무슨 숙제는 개불 오빠 왜그래? 떼딘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정말이야 그보다 유나카 뭐 좀 먹을래? 아이스크림 사줄게 어 진짜? 응 신난다 난 하겐다즈 아니면 안 먹는거 몰라 어? 여기가 2층이야? 여기 실내 맞지? 그보다 아까 아무리 봐도 쫓기는 행세였는데 이게 뭐야? 역시 속고 있었어 오빠 나는 어쩌면 좋아? 나아가면 갈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 뭐 오빠가요? 오빠가 오므라이스가 됐대 잔인하다 아니 잔인한 사람들 그래 오므라이스는 먹어줘야 인지상점이자 달로 케찹이다 죽어있는 듯하다 뭐게 컴백 죽여야되나? 어? 마켓마켓? 안녕? 자 여기서 문제 뭐? 빵은 빵인데 못 먹을 수 없는 빵은 뭘까요? 죽빵 이럴수가 난 예언자였어 죽빵 떼댕 유감입니다 죽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걸 한번 보여줄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죽빵 먹은 모게코가 어제 죽었죠 응 너도 한번 죽빵을 먹어볼래? 참고로 정답은 청산가리가 들어간 빵입니다 어... 뭐 그걸 먹으면 모게코라도 죽으니까 좋은 정보 감사 그럼 방에 돌아가서 자야지 뭐야 같이 네 방으로 가도 될까? 청산가리 맛 좀 볼래? 뭐 그런거지? 진짜 사실 모게콘은 청산가리를 먹어보고 싶었다고 한다 청산가리가 달다면서요? 옛날에 어떤 학자가 청산가리를 먹고 아 달다 라고 말한 순간 죽었다고 하죠 뭐야 이 소리는 그러니까 실고추의 그 진미를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여기 숨겨진 문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숨겨진 문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못 찾겠다 어라? 깜짝 놀랐지? 아무것도 없어 아 아... 아... 내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 같아 얘네랑 얘네 보고 있으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